안녕하세요. 정직과 신뢰로 중계하는 제2의 K 부산 부동산 중계법인 소속 히든 챔피언입니다. 간만일 구역 조합원 입주권 소개합니다. 신청 타입 75AH이고 감정가 9,530만원, 프리미엄 5,000만원, 매매가 1억 4,530만원입니다. 이주비 대출 4,765만원 있어 인수가 9,765만원입니다. 간만일 구역은 부산 유일의 뉴스테이 사업이고 현재 이주 마무리 단계입니다. 2023년 철거, 2024년 착공 예정으로 사업 진행 중입니다. 비례율 99.18% 감안시 총 아파트 구매 비용은 3억 3,728만원입니다. 신규 아파트 분양 가격 상승되는 분위기 속에서 간만일 구역은 여전히 경쟁력 있는 가격이므로 실거주 원하시는 분께 적극 추천하는 물건입니다. 본 물건에 관심 있으신 분은 유선 연락 주시면 상담 일정 잡아 추가 정보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유튜브 채널은 물건의 특정 점만 간략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구독과 알람 설정해 주시면 매일 양질의 물건 정보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